최근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이 정말 너무 좋은데 리그왕이 개막하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1라운드와 2라운드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컨디션이 아주 좋았을 때의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프리시즌 때부터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중간에 이적을 해서 합류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시즌을 풀로 치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기본적인 몸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못한 것이 당연하게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시즌 초반에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를 생각했을 때는 놀라울만한 일이었어요 보통 이제 시즌이 시작하고 초반에는 프리시즌을 모두 치른 선수가 아무래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보통 선발로 계속 기용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파리생즌을 망인은 지금 중간에 영입된 두엘이라던가 네베스 같은 선수라던가 그리고 비티냐, 덴벨레 등등등 여러 선수들이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를 다녀오면서 심지어 하키미는 올림픽도 다녀왔잖아요 중간에 올림픽, 코파 아메리카, 유로 같은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100%가 안 올라온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1라운드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선발이 강력하게 예상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벤치로 시작을 했고 62분쯤에 교체로 투입이 됐어요 물론 이제 한 경기만 보고 너무 이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오늘 경기가 파리생즌을 망이 현재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엘리케 감독이 생각하는 주전 멤버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 경기였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업으로 갈 만한 선수가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경기력 자체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이 분명히 다른 선수들보다 좋아 보이는데 이번 경기에 선발에서 제외가 됐다는 건 엘리케 감독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때 오늘 경기에서는 오른쪽에 덴벨레, 중원에서는 네베스, 비티냐, 에메리 이 선수들이 먼저 이강인 선수보다 선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강인보다 이 선수들이 먼저 선택이 됐느냐 기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어느 한 곳에 딱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를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이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인데 3백을 기반으로 활용이 돼요 3백이 어떤 식이냐면 멘데스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파초 마르키뉴스가 3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키미가 워낙에 공격적으로 좋은 선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물론 하키미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덴벨레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전술도 쓰지만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드필더가 에메리, 비티냐, 하키미, 네베스 이 4명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특징이 최전방의 아센시오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느냐, 왼쪽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하프 스페이스의 선수가 약간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이번 시즌에 왼쪽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2명 정도의 선수를 두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어제 경기는 특히나 하무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아센시오가 펄스나인의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최전방에 있지만 약간 빠지면서 미드필더처럼 내려오는 거죠 이때 아센시오가 왼쪽으로 내려오면 네베스와 아센시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하키미가 약간 올라가면서 에메리가 올라오면 비티냐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배치가 됩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는 하키미와 에메리 혹은 하키미가 측면으로 나갈 때는 덴벨레와 에메리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되겠죠 반대로 아센시오가 최전방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베스가 올라오고요 비티냐가 한 칸 올라가고 에메리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두 명의 선수를 배치한 이후에 이 가운데 지역에서 계속된 스위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센시오가 오른쪽으로 나왔지만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하키미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키미가 뒤에 있을 때 순간적으로 비티냐가 오른쪽으로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앞쪽에 있는 네 명의 선수가 끊임없는 스위칭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 네 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덴벨레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스위칭도 되고 바르콜라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스위칭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뒤에 있었던 비티냐가 네베스가 오히려 내려오고 비티냐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반대편에서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도 비티냐가 올라갈 때 에메리가 내려가고 오히려 비티냐가 아예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모든 선수가 이 네베스, 비티냐, 에메리 이 세 명의 선수는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는 이러한 전형입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을 하면 이강인 선수가 사실 지난 프리시즌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거든요 수비 라인 앞공간에서 뛰었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이니까 이강인도 저거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강인은 심지어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와 스위칭 작업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네베스, 비티냐, 에메리 이 세 명이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모두 다 보는 전략이고 이 세 명의 선수가 계속 스위칭 플레이가 일어나요 여기에 더해서 이 세 명의 선수가 핵심적인 건 모두 다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선수들입니다 이 왼쪽에서 예를 들면 맨데스가 있어요 하킴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맨데스가 왼쪽 풀백 자리에서 스리백을 만들어주는데 맨데스도 사실은 파리 생제련왕 내에서 하킴이 때문에 지금 변형 스리백을 만드느라 못 올라가는 거지 맨데스는 공격적인 풀백에 가까운 선수거든요 운동 능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데스도 상황에 따라서 오버래핑을 합니다 바르콜라의 뒤쪽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안쪽으로 올라갈 때도 있는데 맨데스가 계속 움직여주면서 공격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 순간 비티냐의 역할이 센터백을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맨데스를 대신해서 혹은 비티냐가 내려가지 않을 때는 네베스가 내려오고요 비티냐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서 맨데스와 비티냐 오른쪽에서는 아센시오와 하킴이 그리고 중앙에 에메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비티냐와 네베스가 하는 이 역할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스리백을 만들어주는 이 역할이 지난 시즌에는 파비안 루이스도 했었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저 역할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이강인 선수가 센터백 라인에서 왼쪽 센터백을 보는 건 어색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강인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에게 주전자리를 내주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베스와 에메리 이 두 선수의 역할은 이강인 선수보다 비티냐와 네베스가 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스리백을 만들어줬다 미드필더로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가 사실 있는 것보다 네베스와 비티냐가 둘 다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비티냐가 올라가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네베스가 내려오거나 또 자리가 다시 바뀌는 이런 형태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베스와 비티냐에게 지난 경기에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기회를 먼저 준 거고요 이 에메리 자리는 어떠냐 에메리 자리는 하킴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덴벨레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아예 측면 지역으로 또 높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복귀하기에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에메리가 수비를 할 때 순간적으로 역습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에메리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풀백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킴이가 약간 가운데 있을 때 하킴이가 내려와서 이 앞 공간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처럼 내려가는 이 역할이 사실 이강인 선수보다는 에메리에게 조금 더 적합한 전략이겠죠 그래서 아예 파리생제르망이 하킴이가 안 나올 때는 에메리를 오른쪽 풀백에 세우고요 이강인을 비티냐 오른쪽에 이 하킴이가 있는 자리에 이강인 선수를 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메리가 어차피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쓰리 백을 만드는 이런 전략을 에메리와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공존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에메리가 오른쪽과 중앙을 이 넘나드는 역할이 이강인보다는 에메리에게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킴이의 이 공격성을 살리면서 하킴이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 이 역할이 이제 에메리보다 비티냐와 네베스는 사실 경기적으로 보면 영향력이 엄청나요 특히나 비티냐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부터 파리생제르망 전체에서도 은바페 다음급으로 에이스였고 네베스도 지난 경기만 봐도 이 선수가 중원에서의 싸워주는 경합 능력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안정적인 볼 배급이나 탈압박도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오프더볼 패스를 찔러주면서 찬스메이킹 이런 것들이 모두 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베스와 비티냐는 알겠는데 에메리와 비교했을 때는 이강인이 더 돋보이는 활약을 보이는데 왜 이강인보다 에메리가 먼저 선택되는 경기가 지난 시즌부터 조금 나오느냐 에메리의 역할이 저런 역할이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 자리를 넘나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리는 이강인보다는 에메리가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1라운드에도 이강인을 오른쪽에 썼고요 2라운드에도 이강인을 오른쪽에 썼습니다 첫 번째는 선발 두 번째는 덴벨레의 백야불을 썼는데 이 자리가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경합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덴벨레 자리는 근데 덴벨레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측면 넓게 벌리는 거예요 벌리면서 수비를 끌어내야 이 안쪽에서 공간이 나니까 바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콜라도 수비를 끌어내니까 안쪽에서 에메리 비티냐 네베스 하키미 이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아센시오까지 공간을 넘나들면서 스위칭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벌려서 직선적으로 볼을 끌고 가는 역할은 덴벨레가 일단 정말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덴벨레와 이강인이 여기서 이제 싸워주는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덴벨레가 가진 저 능력 측면을 넓게 넓게 쓸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덴벨레가 이강인 선수보다는 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강인보다 우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우위에 있는 역할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됐을 때는 넓게 넓게 측면을 쓰면서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한다는 거죠 이 공급하는 능력은 덴벨레보다 이강인 선수가 한 수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오른쪽에 나와 있었고 아센시오 대신 무한이가 이제 기용이 됐거든요 무한이가 최전방에서 왼쪽으로 아센시오처럼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킴이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하킴이와 무한이가 동일한 이제 선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살짝 올라가 있는 네베스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비티냐와 에메리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약간은 뒤쪽에 받쳐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무한이가 수비를 끌고 나오니까 중간에서 공간이 생기면서 이 공간으로 하킴이가 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쪽에 있었던 네베스가 살짝 내려와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시야가 넓은 상태예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안쪽으로 네베스에게 패스를 딱 찔러줘요 이 패스가 참 좋았죠 그리고 네베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니까 뛰어나가는 하킴이에게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측면 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참 재밌는 장면인 거죠 하킴이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베스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오고 있고 에메리는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넘어왔고 에메리가 비워둔 수비형 미드필더 공간 오른쪽 공간을 비티냐가 들어가서 채워줍니다 그리고 무한이는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스위칭이 만들어지는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적절한 곳에 공급을 했다 이 역할이 사실은 덴벨레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잘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저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와의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저런 장면일 것이다 이 장면을 보면 쓰리 백을 만들 때 누누 멘데스가 왼쪽 풀백이지만 오른쪽에 있고요 하킴이가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덴벨레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왼쪽 풀백인 멘데스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거죠 센터백으로 그런데 여기서 멘데스가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앙에 왼쪽에는 네베스와 비티냐 오른쪽에는 아센시오와 에메리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덴벨레까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멘데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비티냐가 왼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비티냐가 센터백의 왼쪽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멘데스가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 순간 이 모습을 보고 비티냐가 내려가니까 네베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움직여요 그리고 네베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가니까 수비가 네베스를 따라서 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었던 에메리가 올라가면서 이 공간으로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앞쪽에 있었던 아센시오가 에메리 자리로 내려가요 에메리 자리가 또 비니까 그러면 그 순간 덴벨레가 아센시오가 내려오는 걸 보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위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비티냐가 왼쪽으로 넘어왔고 네베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오고 있고 에메리가 네베스 자리로 아센시오가 내려오면서 에메리 자리로 그리고 아센시오 자리로는 덴벨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멘데스는 위로 높게 올라가 있죠 이런 이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네베스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는 거고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비티냐는 센터백 에메리는 중앙 미드필더 및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고 있어요 아센시오는 공격수에서 미드필더가 되고 있죠 이렇게 위치적인 변화가 참 크다 보니까 멀티적으로 특히나 공수 양면에서 다 뛸 수 있는 선수가 엘리케 감독 체제에서는 선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 보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일단 선수가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두회도 전 소속팀에서 미드필더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콜라 대신에 두회가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강했고 여기에 플러스 아예 두회를 중앙에 두면서 왼쪽에 은바예를 후반전에는 출전을 시켰죠 요런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두회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회가 뭐 네베스처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왼쪽 라인에서 비티냐의 앞공간을 채워주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미드필더 자원이 한 명 더 지난 경기를 보면서 아 두회를 미드필더 자원으로도 쓸 생각이 엘리케는 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는 미드필더로 뛰는 시간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덴벨레랑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와의 경쟁을 이겨내면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한 자리에 확실하게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지난 1라운드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나왔을 때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센시오 자리였어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가 하무스에그가 나왔었죠 근데 아센시오가 어제 공격수 자리에서 미드필더로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건 잘했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플레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1라운드에서 분명히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었는데 아센시오의 이 플레이가 잘 안 나오니까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가장 잘하고 있었지만 미드필더로 아센시오보다 훨씬 나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만큼 이강인을 왼쪽으로 보내고 아센시오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니까 은바에가 어린 선수다 보니까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은바에를 빼고 이강인을 왼쪽으로 배치를 해요 그리고 은바에가 빠지면서 은바에 대신에 네베스가 들어왔는데 네베스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왼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바르콜라로 교체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1대1로 비기고 있던 상황이라서 이강인 선수를 굳이 안 빼고 사실은 에메리 같은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는 자원을 빼고 이강인을 넣어서 네베스와 공격팀 미드필더 2명 그리고 바르콜라를 왼쪽에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것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메리가 아니라 이강인을 교체를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 역할을 이강인 선수로는 에메리보다 높은 순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너무 다양한 이치를 뛸 수 있으니까 엘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참 좋잖아요 어디서든 이 선수가 준수하게 뛰어요 심지어 오른쪽, 왼쪽, 중앙 다 준수하게 뛰니까 어디든 배치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강인 선수가 뭐 어떤 한자리의 스페셜리스트로 지금 엘리케 감독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오른쪽 입이면 오른쪽 아센시오가 못한다 싶으면 중앙 왼쪽에서 은바에가 못하니까 왼쪽 그리고 교체가 될 때는 에메리나 비티냐 네베스가 중앙에서는 스페셜리스트니까 이강인이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강인이 빠진다 그리고 바르콜라라는 측면에서의 스페셜리스트가 나온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서 그래서 지난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못한 게 좋은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확실히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서의 자리를 이번 시즌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시즌이라서 그래서 한 곳에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된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지난 경기가 마냥 뭐 부정적인 면만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 자체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기대하는 것 자체로도 지난 경기는 좋은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